TV 보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TV 스위치를 인으로 해주시고요. 켜주시고 그 다음에 TV 모니터를 내리신 다음에 여기에 전원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본체에 여기 버튼 누르시면 TV가 켜집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건 HDMI가 연결이 돼가지고 HDMI가 나오면 그걸 선택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번호가 나오면 여기 핸드폰 핸드폰에서 위에서 밑으로 두 번 이렇게 내리셔서 스마트 뷰가 있어요. 스마트 뷰 여기에 스마트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와이파이가 이제 나오니까 이걸 눌러서 지금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 그럼 서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. 네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면 만약에 유튜브를 보신다. 유튜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네모난 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크게 보기도 보이실 수 있고요. 전체 화면으로 TV는 이런 실시간 TV를 오프를 다운을 받으셔서 선택을 채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